오늘 본문은 대삼위가 전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 제목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교회, 대삼위가 교회입니다. 본 서신의 기록자는 누구인가 하면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대삼위가 이네이 교회의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증거함으로써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덴이 대삼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2장 18절에서 보면 나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서신인 것입니다. 본문 1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본 서신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하면 대삼위가 교회의 성도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대삼위가 이네이 교회의 편지하노니 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또한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대삼위가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연대는 AD 51년 경고로 보고 있습니다. 대삼위가는 대살리의 승리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제가 추석에서 읽어보니까 원래는 몇 개 안 되는 천락들로 구성된 작은 연한 도시였으나 BC 315년 경에 마게도냐왕 카산더가 주위에 26개의 촌읍 주민을 모아 새로운 도시를 창설하고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자 자신의 아내인 대삼위가의 이름을 따 대삼위가로 명명하였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대삼위가는 바울시대에 있어서 마게도냐 수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삼위가 교회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한 교회도 없어요. 다 문제는 있어요. 대삼위가 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 대삼위가 전소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어서 너희는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바울 일행은 대삼위가 교회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문 3절에서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대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대삼위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여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림교회도 또한 방송설교를 듣고 있는 섬기는 교회마다 이 대삼위가 교회를 본받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대삼위가 교회는 첫째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대삼위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 다른 데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예행 중에 대삼위가에 들렸어요. 바울은 항상 어딜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요. 왜 회당을 찾아가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면 거기에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곳에서도 안식일, 안식일, 안식일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받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성경을 풀어서 증명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구인들이 바울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대삼위가 교회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대삼위의 전서 2장 13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삼위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또 오늘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증가할 때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믿습니다. 제가 이 대삼위의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딱 읽었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읽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기름 부으시고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이 전하고 땅 끝까지 내 증이 되라 하셨을 때에 제가 말재주도 없고 글재도 없는 것이 하나님 내가 만민에게 전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힘 닿는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소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소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성경 말씀을 팍 펴더니 대삼위가 전서가 나온 거예요. 대삼위가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7장을 읽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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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지면서 읽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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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대삼위가 전서 2장 13절을 딱 읽는 순간에 저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할 수 없는데 이러면서 읽는데 대삼위가 전서 2장 13절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확 임하는 거예요.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말을 하느냐? 내가 네 입을 빌려 역사하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할 수 없다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7회의 기사장에서 보면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잔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치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리나 눈발근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왁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친다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의 선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그의 고백은 슬프도 소유다! 주여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하며 무엇을 명하든지 말할지니라. 하시면서 입에다가 딱 손을 대어주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런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헛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증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간절히 부탁하고 계신 말씀이 있잖아요.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면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2장 3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하라.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다 듣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는데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라님 말씀을 전할 때에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훌륭한 하람의 종이잖아요. 그런데도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라바가 이렇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돼. 너희가 버리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영생어듬의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보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을 드렸대요. 그리고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되어서 다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만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연하가 뭐 유창한 설교를 해서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3일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길을 다니면서 외친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만을 심판의 말씀만을 전한 거예요. 사십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사십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사십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사십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 말씀만 외친 거예요. 그런데 니네 백성이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라신 그 뜻을 돌이켰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 있죠? 그 시대에 제사장이 누구냐? 힐기아예요. 힐기아 제사장이 연복계에서 모세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석유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줬습니다. 이 석유관 사반은 말이에요. 그동안에 성전에서 일한 모든 것을 요시아 왕에게 보고하면서 이 율법책을 그냥 읽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읽기만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버렸어요. 요시아 왕의 옷을 찢고 통곡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용문산 기도원에서 새벽에 거기 한 6, 7, 80명 모여요. 근데 종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만을 증거하잖아요 제가. 아 근데 한두 사람이 통곡하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수십 명이 다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전부 통곡했어요. 전부.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다시 초청을 했어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종이 뭐라고 했잖아요. 거기 여러 번 갔는데 내가 거기 또 왜 가요. 다른 데 갈래요. 이러고 앉았었어 제가. 오라면 가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말라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대산문의 전소 1장 5절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보면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은 저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성령 측만도 몰라. 근데 연삼일 하나님께서 한국말 방언을 저의 이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그래서 저도 노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 측만 성령 측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교회에서 될 수 있어 만민의 달 수 있어 급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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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줄이야 생각을 못했어요. 말째도 골째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아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날이 연삼일째 되는 날 86도 8월 13일 날이에요. 이날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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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히 안수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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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대화를 나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제가 성령을 막 뒤집어 역사가 능력의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놀라움이 이 놀라움이 큰 확실 라고 내가 부르셨어. 이 놀라움이 큰 확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히니 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보고 시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대사원의 전서 1장 1절 부터 딱 읽기 시작하는데 1장 5절을 딱 읽는데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능력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성령으로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이 놀라움이 큰 확신을 부르짖게 하시고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 여러분 복음의 핵심 기절이 성경에서 하나를 찾으려면 어디를 찾으라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십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딴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곳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예수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사납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므로 여러분이 사나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아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되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 사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선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됨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인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에베소 2장 3절에서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런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하나님을 택한 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 성령을 받은 후에 받은 후에 성령 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을 그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 때의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에 부르셨어요. 태산위가 성도들은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음을 6절에서 증거하고 있고 또한 7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마게도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여러분 태산위가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입을 그냥 꽉 타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증거를 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대산위가 성도들로부터 마게도녀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그냥 쫙쫙 갇혀 퍼졌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우리는 아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8절에서 칭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일행이 아말도 할 것이 없대.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이 우리들로부터 이 역삼동 강남구 서울 또한 이 나라 인민족 세계민족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쫙쫙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세계 땅 끝까지 만미에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하여서 또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증거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두번째 사랑의 수고 또한 세번째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